한국컨텐츠진흥원이 2015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한국컨텐츠진흥원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15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1년도부터 청소년의 게임이용실태를 파악해 올바른 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게임이용자 증가 등 변화하는 게임이용 환경 및 이용자 특성을 반영해 전국 828개 초중고생 15만 2841명의 표본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적 게임이용 행태를 보이는 과몰입군은 0.7%로 지난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동일했고 과몰입위원군은 1.8%로 지난 1.5%에서 0.3% 속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에 이용하고 저의 연령화 문제는 청소년들의 각종 가족관계 문제라든가 학교생활, 각종 비행 등과도 연관이 되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효과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과몰입군 비율은 0.8%로 지난해에 비해 0.1% 증가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몰입군은 각각 0.8%, 0.7%로 전년도와 동일했는데요. 과몰입위원군 수치는 상급 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 지역 과몰입군 0.9%, 과몰입위원군 2.1% 비율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특별시, 중소도시, 광역시 순으로 기록됐습니다. 성별 게임 행동 유형 조사에는 예년과 비슷하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과몰입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존 질환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들을 가진 학생들도 게임에 많이 몰입하고 있는 것이지 게임 자체가 원인이다 또는 아니면 우울증이 원인이다 이 원인과 결과를 어떤 것에 둘 수는 없는 공존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편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하는 게임 선용군의 비율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상승한 11.7%로 나타나 게임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임은 적당히 즐기면 삶의 활력소이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용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